1.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무엇이 나의 우울함을 치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엠마로 향하여 가던 참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고객길을 넘어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을 다룬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 부분에 보게 되면 그날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그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열두 사도 가루니다가 죽었으니까 열한 그 사도의 제자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글로바, 글로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가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썬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웠게 따랐던 그런 제자와 같은 인물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날 우리가 잘 압니다 새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누가 보면 2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가까이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향류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오게 됩니다 보니까는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놀라는 그 순간에 천사, 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과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무나 놀라고 가슴 뛰는 이 사건을 가지고 저들은 바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여인들이 당신들이 보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빈무덤과 천사의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무덤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의 내용이 바로 이 본문 전에 나오는 그날 새벽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천으로 가면서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희 중 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이 여인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고 두 천사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저들은 몹시 슬픈 얼굴로 지금 엠마오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증거 그리고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 마음 상태는 너무나 슬퍼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들이 엠마오 고개를 넘어가는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 나의 우울함을 치유할 수 있을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듣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삶 가운데의 무언무언 일들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과 무거운 어깨와 발걸음으로 인생의 그 엠마오 고갯길을 힘겨울게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기쁨과 감사함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주 넘치십니까? 바로 조금 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절정 평생에 단 한 번 오는 그 희년 50주년의 감사 예배를 바로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울한 감정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요즘 대세죠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겪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대세죠 이것이 마일드하면 좀 괜찮은데 심각한 중증 환자들은요 극단적인 생각을 계속함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통계를 보게 되면 70% 이상이 우울증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더더욱 요즘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러한 우울적 감정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한국에 한번 통화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식구와 같이 지내는 한 아이를 둔 우리 그 자매와 엄마죠 자매와 같이 함께 우리 보이스톡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지내니 좀 어떠니 그 자매 굉장히 활달한 자매고 식구와 같이 너무너무 잘 지냈던 자매 항상 긍정적이고 매우 밝고 소중한 자매예요 아이도 입양해서 너무너무 잘 기르려고 하는 자매인데 너무너무 친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우울증이 온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기력증에 자꾸만 빠져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지 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거 하기 싫고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뭐 그 자매의 이야기만 이 자매만 겪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솔직한 이러한 감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심리학과 현대의학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우울증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는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 이유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찾아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무나 충격적인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했다면 그것 때문에 오는 눌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못했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슬픈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돼도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어떤 경제적 어려움 이것이 지속될 때 요즘 팬데믹이 그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반적으로 받는 직업 속에서의 스트레스 그 다음 깨진 관계로 인한 그 오는 스트레스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을 듭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인 것이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실은 피로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성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자적인 성량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통 사람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보통 사람이 받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일수록 더더욱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상당히 의존적 성격이고 소심할 때 이 스트레스가 더 누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울증을 심하게 알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 원래 태생할 때 라틴어는 데프라소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데프라소아에서 영어인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 데프라소아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원어적인 단어가 탄생하게 된 백그라운드는 유럽에서 특별히 그 이제 많은 그 빈야드가 있고 이제 와이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단어냐면은 마치 포도 이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장화를 신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밟는 거예요 포도를 막 밟는 거죠 누르고 누르고 누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데프라소아하고 영어로는 디프레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심리적 요인이죠 나를 누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트레스 그 자체 실은 그 실체 실체보다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어떤 그 성격적 자체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무게가 똑같은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생물학적 아니면 신체적 요인을 꼽습니다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생물학적 그리고 신체적 유전적 조건이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연구에 의하면 꼭 그런 것 맛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정성을 들여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신묘 망측하게 beautifully made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로 공들여서 만든 몸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말 사인티픽하고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때에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것이 bounce back 항상 스스로 치유되고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이 기능 시스템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이미 다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라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런 유형의 호르몬들이 우리 몸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들은요 잘 잘 분비되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잘 분비되면 활기차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들을 이 좋은 호르몬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호르몬들은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이 호르몬이 남은 뇌에 어떤 신경세포서부터 이것이 온몸에 모든 신경 가운데 잘 전달되게 되어주셔서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말 그대로 감사와 찬성이 크악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의 심리적 마음의 상태죠 마음과 뇌에서 발생되는 생각들이 감정이 자꾸만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물학적 신체적 요인은 뭡니까? 이 좋은 호르몬 분비를 다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가장 안 좋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안 좋은 호르몬이에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오히려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그러므로 고립당하고 젊은이들 말로 말한다면 왕따를 당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그런 악순환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 특별히 마음은 생명의 근원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죄된 인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관계에서 화목재물이 되어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내와 사랑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장한 하나님의 뜻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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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 고객길로 넘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사회 환경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이 지금 저희들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트라우마 될 수 있는 충격적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사건을 바로 3일 전에 목격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기도하고 따뜻한 그분의 온기가 느껴진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저희들을 정말 해방할 자와 같은 유다의 참 왕 같은 그분으로 믿고 따랐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팔개팔가 벗겨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사회적 환경적 요인 심리적 압박 그러니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저희들을 압박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저희들이 몸을 숨기러 우울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지금 너무나 힘겨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그 고객길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냐 저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외부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아니면 누구 때문에 오는 요인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진정한 요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절대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그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금 내가 우울하게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정당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웨스미스터 신학교를 나왔어요 웨스미스터 신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비블리컬 카운슬링의 센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리학적 심리학자들이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심리학적 상담에서 다 일로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적 상담은 마치 빙상의 얼음만 건드는 거지 실은 빙상 아래 있는 뿌리적인 부분은 건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환경 환경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지만 비블리컬 카운슬링에서는 아니다 너의 마음에 깊은 뿌리적 상처 깊은 안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 다음에 우리의 죄된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그것을 치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You are responsible being 죄의 전가 이거는 정말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의 아담에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만든 이 하와 때문에 하와는 당신이 만든 이 교활한 뱀 때문에 이 죄의 전가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절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그리스 치료법에서는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적용하세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의 우울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치료법에서는 환경을 바꿔보라고 권면합니다 환경이 문제니까 방 안에만 갇혀 계시지 마세요 따뜻한 햇빛을 보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세요 가벼운 산책을 하실 때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도 권장합니다 저도 팬데믹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내와 저녁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둘이 함께 마스크를 쓰고 같이 음악을 들으며 잘 걸어요 때로는 두 시간 걷고 그래요 생각도 정리되고 잠도 잘 오고 참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또 보면은 드시고 싶은 음식을 아무리 입맛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드시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 보시고 그 음식을 가장 당신이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 주에 한 번 약속하셔서 그 시간과 공간을 꼭 확보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정말 좋은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당신의 말에 공감해 줄 수 있고 당신의 말을 잘 스펀지하고 들을 수 있는 당신으로 하여금 안에 있는 것을 말하도록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좋은 식사를 하십시오 그럼 그 시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이 고독감에서부터 많이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로 권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Good Food, Good Friends, Good Fellowship 이 F 단어인데요 저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뭐니뭐니 해도 한국 사람 먹어야 친해져 그 다음에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이 필요해요 Good Fellowship 같이 Common Ground를 시혈할 수 있는 좋은 이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좋은 운동을 잘 선택하시고 잘 개발해 보십시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 운동을 당신께서 또한 좋아하게 된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하게 된다면은 금상, 금상 첨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좋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생활을 잘 개발해 보십시오 건강한 취미생활 특별히 아내와 할 수 있는 것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Common Ground Sharing 좋은 취미를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맞는 말일까요? 진짜 맞는 말이죠 식구들과 함께 이런 정말 좋은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것이 행복을 줍니까? 그 시간은 생각을 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리셋이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현대인들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뇌의 생각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구들과 함께 뭐를 할 수 있는 것 개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노년 때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의 행복 비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삶의 규모를 이렇게 넓혀간다는 것 정말 지혜이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많은 그러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빈상의 일각을 잠시 잠재우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우리 조용한 일상은 항상 홀로입니다 90% 이상이 조용한 가운데에 홀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적 우울함 이것을 치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실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엇이 과연 나의 우울함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심리학적? 아닙니다 사회적 환경 조건이 바뀐다고? 아닙니다 조상 탓하겠습니까? 나의 원래 진이 그래?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뭐냐는 거예요 솔라스 크립토라 오직 살아계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질 때 많이 해답입니다 머리가 아닌 정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적 조건들은 충분히 치유가 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지금 5분, 10분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은 그거였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만이 돼야 아니다 말씀을 다시 리셋하고 리스타트하라 그럴 때 모든 심령 심령들 내가 역사할 때에 그 가운데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응이 이 말이라고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50년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조건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다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31절과 32절 마지막 절이었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이 키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길거리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희 마음 속에 성령의 강력한 뜨거운 은혜 불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이렇게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임해주시고 풀어주실 때에 모든 묶였던 부분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과 그 후의 마음 상태는 정말로 BC와 AD와 같이 달라집니다 그 전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저희들의 영적 눈은 어두웠었습니다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적 조건에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에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 영혼이 지금 가리워져 있으니까 마음이 우울하니까 분명히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영광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점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현대 그리스도에게도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라이 할까요? 얼굴이 어두울까요? 기쁨이 사라질까요? 말씀을 통해 심령이 아직도 냉랭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에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도 바로 뒤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제 등을 미시면서 학진아 학진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인식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는 변함없이 여러분 옆에 계셨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함께 계세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계속 슬퍼하고 우울해진다면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을 놓쳤어요 이분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보았던 모습을 보고 믿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해서 저희들의 기대와 달리 죽은 그 모습만 보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슬퍼하는 것이죠 대화 주제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대화가 부정적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임자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과 이런 상태면 그 우울함을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들의,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의 상태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발걸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33절과 34절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33절, 3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십시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보세요 곧 시로 일어나 주저앉고 싶었던 저희들의 엠마오로 가던 그 무거운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어디로 돌이켰냐 바로 그 시에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심원하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저희들의 부정적인 입술이 바뀌어서 이제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저희들의 무거웠던 발걸음 피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향하던 저희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다 해보게 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로 완전히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가슴이 냉랭하고 우울한 그 정당한 이유를 다른 어디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여러분 심령가 온도에 붙기 시작하면 회개가 나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해결하지 않은 토하지 않은 그 문제를 놓고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은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마음을 주시죠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상들이 다 태워지고 새로운 우리에게 참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생각 성령이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다시 종의 모습 가장 겸허한 정말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바로 옆에 계신 영혼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마음이 냉랭하고 슬퍼할 때는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인 줄 모르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가슴이 뜨거워졌니? 이제 됐다 이거면 되지 이거면 되는 거야 내가 너 앞에 지금 없어져도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뜨거운 가슴이면 그 말씀대로 너의 삶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믿지? 이거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안심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 다음에 사라지신 것입니다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워낙 게이트웨이고 대표적인 교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한국에서 원로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좀 누렸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진옥 목사님이라는 분도 오셨었는데 김진옥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가깝게 교제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김진옥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 중에 잊지 못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김진옥 목사님이 한때 운동권 운동권에 다 심취하셔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로 몸을 아끼지 않고 던졌던 분이죠 그 결과 나라에서 이분을 아주 주요 인물로 봐서 이제 감옥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감옥도 여러 삶이나 쓰는 감옥이 아니라 완전히 추운 겨울에 독방 아주 조그만 이 독방에서 하루도 아니고 며치도 아니고 정말 긴 몇 달 동안 이분이 그 독방 안에서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취의와 싸우는 그의 마음과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 힘들었다 그래요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맨 처음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목사로 성경책 읽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는 굉장히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읽었는데 주일날에 딱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어김없이 토요일날 밤이 되면 유한기술을 끝내더래요 딱 1독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셨죠 반복하셔서 그날도 다 읽어가는데 구약 어느 한 부분에서 잠시 딱 눈이 멈치더니 그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는데 심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전달해 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쩍 벌쩍 뛰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몸이 전혀 춥지도 않고 성령이 불과 같이 말씀 가운데 임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찬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뻐합니다 그때 흘렸던 간격의 눈물은 그 이상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순수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한 임재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목마른 심정으로 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할 때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에 등불을 대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오늘 집사님께서 저에게 잠시 대화가 오늘 말씀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부가 아니었어요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교회생활 허리하면서 항상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쟤는 돼 쟤는 안 돼 그런 생각으로 종교인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내가 한번 성도로서 말씀 앞에 내가 한번 변해보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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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당신이 완전히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된 이제야 비로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죽어도 죽어도 연이 없다 너무 행복하다 이 기쁨이 너무너무 좋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불로임에 이 말씀이 마치 바람과 같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뉴욕 한무통에서 그 조그만 장사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비전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피든지 단 몇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뜨거운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살았고 운동형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다시 리스탈트하는 참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warnings 炭 炭 炭 炭 炭 炭 炭 한글자막 by 한효정